와 진짜 미쳤다 진짜 미쳤어 아니 어디까지 올라가는 겁니까 이거 뭐 와 안녕하십니까 남아사면 물린다 tv 물린답니다 아 아침에 눈을 뜰고 또 출근하는데요 또 또 미국 증시가 미쳤습니다 또 올라갔습니다 다오종수 0.68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0.66 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와 나스닥 정말로 미쳤다 반도체 지수는 0.5상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금이나 기대감으로 나스닥 9일 거래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존보의 힘 아니겠습니까 자 거침없는 산탈렐리 6증시 또 최고치 넘었다 오늘 공포가 탐욕 지수는 드디어 80에 도달했습니다 와 자 이제 정말로 매수를 하면 안됩니다 벌써 80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매수만 하면 안되고요 이제 보유자의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아 잣대는 거 아닌가 자 제 예상으로는 산탈렐리에서 한 85까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마 90까지 가겠습니까 욕심을 내려놓고 매수는 하지 마십시오 자 오늘 10년 후 국채금리 약간의 또또이고요 10년 후 국채금리 3.7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하락할 걸 생각하고 있고요 4%만 넘지 않으면 아직까지 이러면 증시에 호재이다 산탈렐리 간다 국제유가 다소 높은 74달러입니다 자 기술적 반등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80달러 이상은 가지 않는다면 CPI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겨울철이라서 난방돈 떼는데 기능값 조금 오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야 정말로 미국 증시 강합니다 자 FNG 오늘도 1.6이 상승을 해줬고요 정말 조정이 모릅니다 정말 빅테크입니다 애플 아마존 테슬라 구글 자 RSI가 78 정도 되었는데요 정말 가매수 구간인데요 한 80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조정이 올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는 것은 정말 미친 짓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때 매수하라고 안 합니까 제가 요때 폭로할 때 요때 매수하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 지금 따라가는 거는 좀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제가 보유를 하고 있으신 분들은 제가 주봉차트를 보호라고 했죠 주봉차트가 RSI가 얼만큼 갑니까 지금 현재 69입니다 69 하지만 RSI는 80까지 주봉차트로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더 남았다 더 홀딩 자 월봉차트에서도 아직 항세까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보유를 하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제 계좌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 예예 기분 좋다 기분 좋아 마이너스 4.59고요 이제 이 계좌도 양전이 됩니다 벌써 기간 수익률을 보시면 약 300%에 두 대략고요 벌써 제 계좌는 양전이 되었지만 그래도 이 마이너스가 찍혀있기 때문에 기분이 안 좋습니다 마이너스 찍혀있는 것도 조만간 플러스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 계좌는 벌써 양전이 되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테슬라 우리 희망 2% 올라갔고요 자 테슬라가 가장 작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빅테크 중에서 가장 작게 올린 빅테크 테슬라 그 중에서 매수할 종목은 테슬라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테슬라는 아직 RSI가 65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빅테크들 대부분 RSI가 70에 근접하고 있는데요 이 테슬라만 아직까지 멀었기 때문에 테슬라가 좀 더 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삼슬라 드디어 양전이 되었습니다 기분 좋다 기분 좋아 오늘 삼슬라 1.60 상승했지만 아마도 장 시작하면 더 크게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5%대에 시작하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거든요 역시 존보의 힘이다 그리고 제가 실전투자대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16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예 실전투자대에 12,000명 참가하고 있는 가운데 16위를 달리고 있다 10등만 해도 50만원 상금이 주어집니다 이게 바로 존보의 힘이고요 내주시 실전투자대에 또 용운종 말고 종교전에 또 참가를 하고 있는데요 만명 참가 가운데 55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10등 안에 두면 5만원 정도 약간 상금이 주어지고요 현재 55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실력 아닙니까 실력은 중보다 자 TQQ 오늘도 올라가는 모습 RSI가 현재 79입니다 다소 단기적으로 조정이 넓거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RSI가 80까지 가면 오늘도 내려오거든요 자 내려왔다가 한번 돈이 나오고 다시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혹시 혹시 현금 보유가 없으신 분들은 일부 조금이라도 분해 입증을 해도 됩니다 자 지금 매수하면 될까요? 지금 매수하면 철죽습니다 지금 매수하면 안 됩니다 조금 더 눌렸다가 매수해야 합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보를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? 매도도 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? RSI가 80 정도 되면 그때 조금 분해 입증을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? 자 주봉 차트에 보면 아직 RSI가 69고요 80에 도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자 영역으로 계속 정보를 할 거고요 저도 계속 밀어붙이겠습니다 자 월봉 차트 아직 멀었다 항세까지 올려면 아직 멀었다 무섭게 올라간다 자 SOS를 오늘도 1.552 상승했고요 자 월봉 차트에서는 쏙쏙이 가장 많이 올라가야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봉 차트에서 이 눌림목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조금 눌렸다가 조금은 개미통 꾹먹만하게 눌렸다가 바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게 바로 개미 털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아 RSI 79인데요 다소 상당히 높아요 높고 자 추가적으로 매수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자 월봉 차트를 봤을 때는 이제 68이기 때문에 아직은 멀죠 G18 78까지는 쏙쏙이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보유 자 신의 황제 불주 불주는 RSI 79입니다 역시 FNG랑 똑같고요 여기서 매수하는 거는 정말 아닌 것 같고요 80 정도 되면 현금이 오신 분들은 분의 입절 약간의 분의 입절을 하시고 조금 내려오면 다시 더 크게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겠다 또 좋은 거 하려 한다 조금만 더 개기게 볼란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끊었습니다 주봉 차트에서 RSI 80입니다 좀 더 여유가 있죠 자 월봉 차트에는 제가 RSI를 아직 체크를 안 했는데요 불주는 역시 한 75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계속 좀 더 갈 수 있다 아직 많이 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트 분석은 요정도 마무리하고 자 레버리지 곱하기 2배짜리 와 따마 수익률 짠짠하고요 차트 볼게요 정말 미쳤습니다 요것이 바로 미국 우세하는 미국 중심입니다 자 저는 레버리지 곱하기 2배짜리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아주 뭐 기분이 좋고요 자 웅덩이에서 잘 버텼습니다 웅덩이에서 잘 버텼으니까 이제는 많이 올라가야죠 자 이것이 바로 어 존보의 힘입니다 자 주시 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이동시키는 도구 있다 백 번을 잃고 천 번 잃고 만 번을 잃어도 계속 봐야 할 그리고요 자 비싸서 못 싸 비싸서 못 싸 비싸서 못 싸 아 이제 정말 비싸졌습니다 지금 살려니까 손이 떨리죠 포모감이 오죠 그러니까 내가 조금 급나갈 때 조금 하락할 때 계속 추가적으로 매수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보유를 해야 한다 오늘도 가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수정 부탁드립니다 기분좋다 기분좋아 м 감사합니다.